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송가인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이달의 네티즌 어워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송가인이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에 내 고향 전도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들 속에서는 송가인이 고향인 진도를 방문하여 송가인 공원에서 멋진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더불어 송가인의 이름을 딴 벽화와 그의 어린 시절을 엿볼 수 있는 사진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특히 진도교육지원청은 송가인의 방문을 통해 지역교육발전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는 제44회 신비의 바닷길 축제 개막식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송가인이 자주 찾는 고향인 진도를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송가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의식이 진행되었고 후배들과 교사들을 응원하기 위한 영상 메시지를 촬영했습니다. 행사는 진도교육지원청 직원 60여 명의 열정적인 환영으로 시작되어 감사패 수여 교육장과의 대화 보배섬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한 영상 응원 메시지 촬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송가인은 이 자리에서 고향 후배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는 진도 교육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육장 오미선은 송가인의 방문과 응원에 감사를 표하며 진도에서 꿈을 키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된 송가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송가인과 같은 인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진도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3월 네티즌 어워즈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위권 후보들이 이달에도 선두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며 네티즌 어워즈의 변덕스러운 특성으로 인해 31일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수 부문 여성 가수상에서 송가인은 현재 6500표를 얻어 47.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이어서 양지은 홍지용 홍자가 각각 경쟁하고 있습니다. 정은지 안설아 은가은 등도 각각의 팬덤을 바탕으로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